스타들의 무대 뒤까지 모두 모아 보여드리는 쇼챔 백스테이지 공연에서 뱀파이어로 돌아온 VIXM 빅스 무대에서는 노란색 렌즈를 낍니다 그런 이유나 누가 아이디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뱀파이어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멋있으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아하 아니겠습니다 서재 뱀파이어 렌즈를 끼고 다시 나타난 빅스 아우 야 너 무서워 저리다 네 인상이 되게 무서우세요 그런가요? 태곤이에게 인터뷰를 거시다니 실수하셨어요 발이 낫지 않은데 문진은 왜요? 안녕하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러분들 얻어 가세요 왜요? 네시인 태곤입니다 다음엔 우리 좀 친해져 보자 다음 주인공은 날콤한 스페셜 보이 인피니트 에잇 일곱명이서 하시다가 지금이 좋습니다 하하하하하 어떤 질문 하셨죠 이거? 그냥 좋습니다 하하하 좀 따르면 또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선곡 통화할까요? 네! 바로 녹화 들어가니까 여러분 손 크게 즐기셔야 되니까 아세이 호 뉴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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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엔블루는 지난밤 라이브 무대를 위해 오랜만에 쇼챔을 방문했죠 밴드답게 꼼꼼한 인양체크는 기본 압기 바꿔치기에 재미들린 훈난 밴드 드럼은 미녀꾼에게 맡기는 걸로 하고 한껏 흥려로 귀여운 리더 초대인 용화군 업된 분위기 그대로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콘서트를 보는 듯한 시엔블루의 온라이브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